역시 교복이 짱입니다. 올해 계곡을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오늘 하늘 풀고 가네요. 진짜 차가워요. 지금 꽃을 달러 갑니다. 고리에 꽃 달렸습니다. 뷔가 직접 만든 요거트입니다. 어떻게 직접 만들게요? 레시피를 알려줍니다. 레시피는 요거트 메이크업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. 요거트 메이크업은 12개월에 약연하는 월인공사과 성함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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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다. 진짜 맛있어. 꿀 맛있다. 허니 맥주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음악을 틀면서 캠핑도 하러 왔고요. 저의 친한 동생과 함께 왔어요. 얘가 캠핑이 처음이어가지고 짐을 다 챙겨왔는데 제가 캠핑을 해본 이래로 제일 많은 짐을 가지고 왔어요. 인사해. 인사해. 땀이 나요. 땀나고 딱 앉아서 쉴 때 그 맛이 최고야. 이거. 아 정말 오늘 했다가 다시는 안 따라오다 할까봐. 구모? 구모 같은 애? 아니 아니. 그 그거 없어. 아 이거 이거 이거. 그래 그거. 얘만 하는 거야? 어. 이거를 또 쪽에도 해야 돼. 야 나 이러다가 다치기도 전에 한 캔 다 마시겠어. 얼마나 걸렸지? 1시에 시작했나? 1시간 반 걸린 거야? 1시간 반 만에 저희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. 우리가 뭐 먹기로 했지? 백살이요. 백살이? 삼겹살. 저를 시켜주세요. 음식을 내올까요? 봄아. 이야. 행복하다. 삼겹살은 찌개인가? 그럼요. 삼겹살은 된찌개? 근데 관자도 빨리 먹어야 되나. 관자를 같이 구울까? 어? 김치와 관자랑 삼겹살 먹는 거 있지 않냐 메뉴? 얘네 김치 다 꺼낼 일단. 모짜르트는? 모짜르트가 뭐야? 모짜렐라. 모짜렐라 아니야. 고다치자. 모짜렐라. 아 이거는 그릭요거트야. 이걸 말하지 않아도 안 해. 내가 지금 견과류가 필요하다고 이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. 모든 걸 다 꺼내고 있어요. 왜 이거 안 좋아해. 끝. 야 니가 단독방에서 먹을 사람 했는데 짜야 이랬잖아. 대박? 응. 언니가 만든 거야? 응. 오 이런 귀한 음식을 먹다니. 네. 여기는 물 여기는 삼겹살 삼겹살 수수한. 와사비. 그리고 고추장. 맛있는 음식이에요. 이 일회용 그릇은 제가 집에서 배달시켜먹고. 깨끗이 씻어서 다시 가지고 온 통입니다. 속조. 대박이다. 대박이지. 뭐야? 깜짝이야. 아니 풀어도 돼. 풀어. 귀엽네. 자유롭게 풀어. 풀어놔도 돼. 귀여워. 나는 그릴에 굽는 줄 알고. 그릴 빠지니까. 치킨 사우로 물 써야겠다. 와. 아.. 가시 속도 돼. 애들이 모였니? 얘들아. 소문났어. 맛집으로 소문났어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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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엄청 적극적이야. 어떡하죠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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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도 넣을까? 지금 먹다가는 떡볶이가 난리나겠지? 맛있어? 근데 맛있어 맛있어? 응 맛있어 이거 속조화색 고추랑 원조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지? 미쳤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불 꽂히는 것도 예쁠 것 같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엽고 착하죠? 007 작전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꺼내면서 부셨어요 드디어 먹어보네요 원소주 영창에서 드디어 소주를 마시네 귀여워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봐주세요 와 그거 거기다가 얼패에 넣어줘 어? 이게 양치치 음 이거 아까 특수하다고 말했는데 와 하자같이 낭만이 되게 깔끔하다 약간 달달한 청아같은 느낌 달달한 청아같은 느낌 깔끔한 청아같은 느낌 맛있다 몇도야? 게다가 미지근한 24도인데 하나도 안 써 미지근한 게 더 맛있어 대박이죠? 멋있다 하아 이래서 다들 음식을 열심히 하나도 아 맞네 근데 구하기 힘들다며 네 너무 구했어요 그래서 니까 생일선무셨겠지? 응 야 마늘이랑 먹어 이거 먹지 말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한 잔 더 주세요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맛있네 야 이거 진짜 한 병 뚝딱이겠네 하아 하아 으음 흘렀다 삼배채굴이 사계절 먹는 우리 굴 아닌가? 네 지금 우리 예절에 이 굴에는 사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음 음 트릭이 있어요 który ㅋㅋㅋㅋ 두께 된장찌개 두께 된장찌개고요 이거는 목살이랑 삼겹살이에요 두께 대박이죠 빨리 지금 홍보하세요 여러분 사가정역에 있는 돈다발입니다 고기집 딸래미에요 뒤집으면 되나? 제가 부어드릴게요 사가정에 있는 돈다발 가시면 이 고기를 맛보실 수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먹어봤는데 삼겹살은 진짜 원탑입니다 고기 굽는데 꿀팁이 뭐예요? 꿀팁은 기름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에 살코기 부분을 놔야해요 좀 건강적으로 맛있게 아까는 이용해서 여기 갈피 속젓이랑 간장 마늘 이렇게 진짜 대박이다 하얀색 이곳 가루 그리고 갈피 속젓 나무줄게 고기 고기 곱고기 고기 진짜 맛있어 나 질문 뭐죠? 너도 삼겹살이 들려? 안 들려 맨날 먹어도 안 들려? 응 이번엔 삼합으로 목살과 관자 그리고 백김치 아 백김치 제대로 미쳤다 삼합 입맛이 맞으세요? 응 여기에? 응 설거지 여정을 떠납니다 와 시가 캠프 여기가 시가를 판매하는 부스입니다 다미노프 사장님 설거지하러 가다 잠깐 들렸는데 저희 테이스팅 해볼까요? 아 테이스팅 한번 하시겠습니까? 네 아 알겠습니다 일명 GG 어떻게 혜자 테이스팅 원하십니까? 그럼요 뭐든지 많은게 좋은거지 58ml 거의 60ml 진짜? 맛있는데요? 응 괜찮아 여자가 먹게도 괜찮은데요? 맞아 맞습니다 저 이거 한번 열어서 봤어요 아 그럼요 되죠 제가 요즘에 그거 봤어요 어떤거 보셨습니까? 수리남 수리남 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거야 아 쿼터 블레이드 쿼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혹은 기오틴 쿼터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말로 작두대 그래서 보통은 이 기오틴 쿼터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게 총알 모양처럼 끝부분이 뼈쪽한 네 톡 하고 그러시면 되는거에요 거의 이렇게 불을 붙이고 쭉쭉쭉 아니 필 때마다 이거를 잘라서 피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맞아 시간 나실 때마다 여기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르고 가세요 다 사시면 됩니다 네 그냥 재미로 자르고 구매도 하시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시가루 태우시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맛이 변해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한 45분에서 1시간 적정 위스키는 한 두잔에서 세잔 한 30ml 100ml 이 정도까지 즐기세요 구매하고 싶어요 동생이 생일이여가지고 언제가 생일이요? 지났어요 17일이요 어? 안 지났네 어? 안 지났네 어? 이렇게 아 이렇게 잘 데려왔어요 선생님 네 불공해봤어?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진짜 안 해봤어? 중학교 때 유사 행복하게 그러면 또 해야지 그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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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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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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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따하고 꼬꼬주니까 좋을 것 같아 여기 혹시 동맥볼인가요? 팝콘 갖고 와 지금 선글라스를 안 가지고 와서 눈이 부시다는 점 눈을 못 들었어 근데 좋아 진짜 너무 좋다 다음 주에 만나요. 다행히 다녀올 수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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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드세요 밥 먹자고 해놓고 이렇게 꼭 먹자 네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서 먹는거 왜왔지? 방금 아아로 아아로 내장이요 아아 내장 아 으 으 음 으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봅시다. wow wow yum yum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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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